센터장님, 지금 우너지구대랑 통화했는데 초동구 씨, 봉세미 씨한테 초기 의처증처럼 폭행한 적이 있답니다. 지난 2월 15일에 세미 씨가 일 때문에 새벽에 귀가했는데 늦었다는 이유로 초동구 씨가 가재도구를 보시면서 소란을 피웠대요.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해서 물어보니까 공세미 씨가 다 자기 잘못이고 오해라는 말로 변명해서 끝나긴 했는데 맞아서 생긴 몸 자국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. 여기는 센터. 박경사님, 지구대 신고 기록에 따르면 올해 2월 15일에 초동구 씨 공세미 씨와 동거하는 집에서 폭력을 행사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게 사기 치려고 짠 게 아니라 이 말입니까? 일단 지금은 어떤 판단도 성급하게 내릴 수 없는 상황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일단 현장 상황 정리해보면 견적 나오겠죠. 자, 다들 긴장 풀지 마십시오. 도 팀장님, 오늘은 뭐 금방 정리될 것 같으니까 밖에 계시소. 자, 들어갑니다. 추동구 씨, 경찰입니다. 끝까지 가자는 거지? 추동구 씨, 우리가 얘기 다 들어줄 테니까 일단 칼부터 좀 내려놓으시고, 네? 우리 세미 데려와, 우리 세미가 날 떠나는 게 없을 뿐이야, 이 새끼가 우리 세미가 없지 않게 분명하다고. 우리 세미 데려와. 예, 예, 그래, 그래. 우리가 말 높은 줄 아닙니까, 예? 이래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, 예? 진정하시고, 예? 예, 뭐라고요? 동구 씨, 지금 세미 씨 나가는 장면 찾았답니다. 추동구 씨, 지금 공세미 씨가 안전하게 이 병원에서 빠져나가는 게 CCTV에 찍힌답니다. 아니, 추동구 씨 진정하시고, 이거 CCTV 확인해 보이소, 예? 이리로 오이소. 진정하시고, 괜찮습니다, 예. 됐어, 됐어. 네, 안 보이소, 안 보이소. 이리로 오이소, 진정하시고, 이리로 오이소, 예. 세상에 법이라는 게 있는데, 무턱대고 칼부터 휘보도를 묻자입니까? 가만있어. 우리 세미한테 끔찍한 일이 사기에 분명하라고. 그러니까 경찰청 가서 다 확인을 해보자, 이거 아닙니까? 왜? 내가 정가다라서 정말 못 믿겠다, 이거. 추동구 씨, 당신을 특수협발 혐의로 체포합니다. 변호사 선임권, 진술 거부권, 변명의 계획이 있습니다. 가만있어. 이거, 정서. 저기, 일단 가시죠. 네. 우리 세미가 찾아야 된다. 세미야. 좀 추동구 씨. 이 부실이 아닐 거야, 나. 이 사람은 다 남아주세요. 인질극이 벌어진 것 치고는 너무 침착했어. 여기는 출현아. 수술실 살균기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. 살균기에서 핏물이 흐르고 있다고요? 뭔 소리가, 핏물이라. 수술실 쪽에서 아직 안 나오셨는데요? 아, 이 사람 진짜 다 맡겨놓고 구경만 한다더만. 가보자. 핏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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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핏물.